호브 허브 이준아 허브라고 하는거야 먹어봐 맛있어 제대로 된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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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이네요 이준아 여기 떡 먹어봐 떡 하나 먹어봐 아빠도 한입먹 스타떡 부가?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사줄게 인터넷으로 그거 사줄거야? 알았다 내가 말과? 이준아 우리 파티업 볼까? 어? 이날 이거 볼까? 응 정확히 뭔지 우리 사진 찍어 가서 인터넷으로 사줄게 오빠가 안녕하세요 알았다 우리 아시아 힘들어 어이 너는 이런게 그냥 맨날 같이 너는 어떤게 그래 진짜 마늘은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냐? 만원이야?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냐? 우리 수제비 아까 그렇게 먹는 것도 많았는데 후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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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짜장면이 굉장히 좋아 아잉 치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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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너무 Equally 그렇게 힘들게 쇳제비 만들고 딥밥 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들이 커피 좀 팔려고 그러지 엄마 이거 이제 맛있어? 어 마셔? 끝 다 먹었다 애들 좀 더 더 이거 두개 시켜야 돼 공기장 이 돈은 한ouble 2만원 순삭입금장 빙수 다 먹었어 빙수 다 먹었어 빙수 이제 없어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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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빙수 다 먹었어 빙수 다 먹었어 다 먹겠습니다.